이번 영상은 후야 스프레이더의 스프레이더 시작합니다 세븐틴의 슈민허 디에이치별 후야 슈퍼아이돌리그 세븐틴 편의 2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븐틴의 첫째 워싱린사이 디에이치 액션하자구 1회에 저랑 원우가 출연했었는데 지에이씨 보셨나요? 아니에요 디지와 원우가 출연했었는데 너넨 보셨나요? 치킨을 못 먹었는데 그래도 게임하면서 캐럿이 썩어낼 수 있어서 그거 봤어요 이번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귀엽게 모란색 옷 입는게 봤어요 어? 아? 아? 뭐지? 내가 뭐 입었지? 아 아 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디에이치와 준이씨도 함께 후야 라이브를 출연했었는데 두 번째로 출연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까지 제가 왔을 때까지 제가 왔을 때까지 거의 7년 전 그 때 그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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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 좀volt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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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쇼시엔 민하와 준효이의 호야도 지보 디아스 출연의 간주에 오셨으면 7년전부터 게임을 잘했는데 쨈팀에 와서는 거의 시간이 없었고 PC게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저희 모습을 보시게 되면 치킨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경악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 뜻이었어? 나 다 이해했어 알지 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싸의 요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총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게임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2부에서는 아니 맞네요 뭐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너무 많아 게임을 할 때 저와 디아씨가 한 팀이 되어 팀전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는 민하와와의 연결을 만들어진 팀 경기 시간은 총 1시간인데 비싸이 시간은 1시간 정말로 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하더라구요 상승에서 3시간 정도 하더라구요 나랑 한 8시간 정도 하더라구요 한 8시간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8시간 정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1시간의 게임 중 저희가 치킨을 먹게되면 상품이 있고 오오 그거는 그냥 우리 치킨을 먹으면 상품이 있어요 그건 일단 생각버리고 어 일단 생각버리고 일단 버리고 있어요 제가 못 먹으면 벌칙을 받게 돼요 뭐 이렇게 어려운 벌칙은 아니구요 오케오케 일단 벌칙 내용은 저희가 스스로 결정할건데 첨罰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건데 저번에 원으로 할 때는 두 개를 적은 다음에 추첨을 했거든요 상승과 권로스写 2개 그리고 치킨을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하나 적어서 그걸 다 하도록 하죠 오케이 그럼 일단 벌칙을 먼저 작성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제가 1배속 오케이 그럼요 그럼요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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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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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던 중국의 랩컬 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아요 이 반응은 본사의 소리가 잘 어울려요? 나도 지금 얘기해 줘 우리에게 뭐? 아유 그 동여분 이제 팬들 리액션까지 해주는 역할도 났구나 아 진짜? 그럼 이제也要 담당一下粉스의 리액션 좋아요 저는 중국의 략거리 랩트 앤 라이트 2배속 오! 아! 그리고 지금 랩트 앤 라이트 2배속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요즘 몸이 좀 느리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에요? 맞아요 맞아요 중국으로 아시는거에요? 아 준이가 가끔 해줬던거? 막 이상한 그 한골에 침의 경채 청소 맞아요 중국에 략거리 이젠 중국에 랩트 앤 라이트 좋아 좋아 그럼 이 2개를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 대본에는 지금 치킨이 치킨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대로 적혀있는데 음 주변 타이판에 적혀있는데 오늘은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구요 네 오늘은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구요 아 저희가 원우랑 했을때 너무 진지하게 했어가지고 음 오늘 우리 구호 있어야 될거에요 구호? 오늘 우리 구호 구호 카카주스칸 카카주스칸 오케이 카카주스칸 카카주스칸 무슨 주제에요? 그냥 거침없이 한다 거침없이 네 그렇지 카카주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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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세게 얘기해 카카주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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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칂 카카오 카카주스칸 그리고 방송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할 수 있습니다. 1분간 후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 뭔가 부르실 때 진짜 잘하네요. 정말 정말 잘하네요. 라이브 방송 중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TOP10을 선정할 건데요. 팬들에게 10명이요? 오늘 찍은 저희가 서로를 찍어줄게요. 폴라로이드를 찍어줄 건데 오늘 저희가 서로를 찍어줄게요.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위를 찾으신 키럽군에게는 저희가 직접 쓴 카드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우리 자신의 카드로 찍어줄게요. 그리고 제房間에 제가 책임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房間에 제가 책임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저희는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나 왜 뭐 할 때 보다 너는 더 긴장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와 같이 좀 더 긴장하네요. 준비됐어요? 준비되어? 준비를 하시나요? 준비하시나요? 준비하시나요? 계속 준비하시나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구호 외친에서 시작했으면 아까 그 거 한번 어떻게 준비해볼까요? 구호 외친 시작했으면 아까 왜 잘못하신 거 다시 사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는 거의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게임하면 프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양어노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초대를 해야겠죠 오늘 커플룩 입으셨나요? 이 커플룩이 지금 게임 화면상의 캐릭터가 커플룩이에요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플룩 완벽한 커플룩인데요 징류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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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세요 게임하세요 말씀해주세요 징류좌 징류좌 징류짱 미안하다 어렵다 무슨 뜻이야 그 커플 룩 어렵네요 징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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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스쿼드를 우리 두 명이서 이겨야 돼 알겠지? 우리나라의 수요단 통제는? 네, 네, 네. 내가 통제는 어떻게 알아? 나는 잘 알아! 그리고 지금 우리는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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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요단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ready? 준비를 하시나요? 준비를 하시나요? 지금 준비해. 준비하시나요? 준비. 푸르르기 지금 disput는 게 우리는 카카는 이 말입니다 담아야 이런 sev trave 여기 이 말입니다 카카가를 포함을 포함하고 가가 가 란 뜻이 끊긴다는 뜻도 있거든요. 오늘 국어가 가가 끊긴다 끊긴다 이런 뜻도 있어서 끊기는 건 할 수 없다는 뜻도 있어요. 잘 따라와 알겠지? 하하 간주어. 하다. 진지하게 해. 야 왜 런쥬이냐. 이미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나 진지하게 안 했어. 일단 너 복수를 한 거면 난 만족해. 오늘 내가 나 많이 neighborhoods. 이번엔 사람이 없는 데로 갈게. 진짜 ㅋㅋ 지금 저는 선생님은 주струк대로 alk ho 기 merry 댓글이 너무 웃겨서 옆에 주ева establish 제가 무게를 정할거 같고 Aman 날 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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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왜그래요 저번에 했을 때보다 못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라다이스 잘할 수 있지? 에이사 잘하게望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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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지원자점이 found there's an animal 수만 먹으니 We won't eat it 짠 Bomennen груここ 맛있었음 맛있었음 그러면 맛있다 subur고 하우치라고 하는데 맛있어 은 바이바 stainless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여기가 가요 기다려주세요 네 뭐요? 뭐요? 우리 지금 사서 만도 롯子 쥐 쥐쥐 쥐쥐 쥐쥐쥐 쥐쥐쥐 나 게임 안 하고 먹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게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와는 요새인지 왜 쥐쥐쥐 쥐쥐쥐쥐 저희는 아예 아 일반판 진짜 형 열심히 할 때 일반판에 아직 시작을 안했어요. 제가 시작하게 되면 제 실력은 저도 무서워할 정도에요 지금 배고픈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고 있어요 안 먹을 거에요 왜 이렇게 세워지, 왜 이렇게 세워지? 왜 이렇게 세워지? 너는 멍청한 거 너무 많은데요 내 인정이 안 네 encounter 나 나 너? 아니, 내가 긴장을 너무 좋아해요 Earl은 날에게 공개한 역사에 따라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과하게 자격해 보어보니 저와 제 가족들의 기승이 시간 richness 저랑 같이 사 1890 뭐 집에선 보니 손장, 체크, 잡다! 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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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 당신이 자신이 힘을 못해 당신이 자신이 힘을 못해 당신이 자신이 힘을 못해 당신의 본인이 힘을 못해 당신의 친구가 시작되었다 너무 맛있는거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매워? 이거 라면? 어? 매워? 아니 괜찮아요 부 라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라면? 그거도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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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디에 구워야 되지? 라면이 어디에 구워야 되지? 그냥 따로따로따로 눌러 点一下跟隨 음 은 은 음. 탈포장, 아리巴巴, 요샹, qq 号, 위싱, 변화. 지붕복. 저는 어빕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잘 못하고 싶어요 어빕이 땅 어빕이 땅 저쪽이 멀리 한 명 여행지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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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공동원 먹으러 온거 같아요 밥 먹으러 온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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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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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대간동이시잖아요 1분정후 초자 앞머리가 눈을 찌르나요 가끔 찌르고 있어요 와 죄송해요 16명 있어가지고 아직도 16명 아직도 16명 아 진짜 이 별말을 못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15명 15명 왕자용노 5명 아 소리 들었는데 지하 오! 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랫쪽에서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어서 messages. 제 방금 지배 tit음이 되었고 아! 저희가 이곳에 새로운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상태만은 네데로를 두고 있습니다. 도와봐. 제가 보는 거예요. 저们는 거다. 저 publisher momento 다 뺨어. 여기있었구나 여기있었구나 오케이 와 힘들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5개 5개 5개? 그리고 잘 나온거 봤어 셀카 잘 찍었나 아유 파이도 안보여서 이따가 찍을까? 다퀴야 오케이 어 네 거울이 안보여어요 아아 엘드도 안고 아유 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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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패한 감정을 조금 얘기해볼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건 아니죠. 오늘 즐겼잖아요. 오늘 즐겼잖아요. 오늘 즐겼잖아요. 오늘 즐겼잖아요. 오늘 즐겼어요. 저희 잘못이 아니고 음식 때문에 진거 같아요. 맞아. 우리 음식 맛있게 먹었으면 좋지? 오늘 음식 맛있게 먹었으면 좋지? 우리 음식 맛있게 먹었으면 좋지? 맛있었잖아. 그렇죠? 네, 정말 맛있어. 다 먹었어. 여기 내가 끝나고 먹었어. 이거 마지막으로 먹었어.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벌칙을 받아야 하는 시간인데요. 그럼 이거 같이 할까요? 그래, 같이 하자. 그럼 이거부터 할까요? 네.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정말 좋은가요? 저 번역시치고 노래에 대한 괴로는 숟가락으로 가진 것這자로 받았어요. 네. 당황할게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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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 로 로 okay 감사합니다 헤이 화 너 잘 못 참을 것 같은데 너 잘 못 참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지금 흐흐흐 흐흐흐 2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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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준비됐어요 10배수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한 번 틀어주세요 한 번 틀어주세요 한 번 틀어주세요 오케이 못 틀어주세요 오케이 대박 이거 많이 더 빠르다 내가 모르게 2배수 힘드신거 아니죠 너무累 이렇게 치열한 배트그라운드 게임이 끝났으니 이제 좀 렐렉스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제 좀 특별한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할건데 제가 이렇게 뒤에 등의 그림을 그리면 제가 이렇게 뒤에 등의 그림을 그리면 뒤에서 그림을 그리면 뒤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완성한 후 10초 안에 단어를 완성하시면 돼요 10秒 정도 탈출하자 오케이 탈출하 등이 뒤에서 그림이 어디까지 있는거죠? законч한 사진, 보시고 안 보시고 내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까요? 발맛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선생님, 이거야?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 포인트야 이게 이것은 제일 중요하다 맞히면 너 진짜 참지해 이거 만약에 답을 하면 정말 천사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보여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형 비슷해 비슷해 비슷하라고요? 아니 이게 한번을 그려야 하는데 형 너무 많이 그려서 나는 되게 종원이 따라왔다 봐봐 그거야 화 있어 근데 그 일을 잘 화 문제 맞춰야지 맞춰주세요 니야 찬이자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 코카콜라에 초성화 같은 느낌 3 2 정상 해주세요 1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왜 모르겠다 나 진짜 비슷해 진짜 비슷하다 에이 진짜 에이 찬이자 근데 형 이게 너무 부작하게 돼서 이게 따라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거 화도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나 한번 맞추고 싶어 한 번에 선을 연결할게 네 등으로 보여줘 돼있다 제가 한번 더 제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연결할게 네 등으로 보여줘 제가 한번 더 한번 더 제가 정말 다행히는 이거 좀 더행해? 다시 한번 더행? 그럼 더행해? 다시 한번 더행정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넌 감각이 좀 분하고구나? 어? 저도 너의 감격이 안 나. 아, 몸 감아보다 좀 머리 감아줘. 근데 너랑 무리 좀 왜 이렇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혀주세요. 아, 징니, 찾으세요. 이게 뭐냐. . 19..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림 한번 보세요. 칸샤 쿡스. 화신. . 잘 고렸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 나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utes. 저도. 나. 맞춰주세요. . 꿀해. 정체.. 나 잘 고렸다고. 정체 난.. 오케이. 이제 내가 하면 돼. 진짜 고마다. 너무 고소합니다. 왔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부분은 정말 어려워요 나는 이것을 보니 드디어 눈이 Snee의 희망을 만들어버린다 아무도 잘 animated 나ART가로 진짜 어려워요 와아 그냥 이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한번 해볼께요 아니 이게 정답이 너무 어려워 정답이 개구리 헤엄이야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그냥 그리고 우리가 비슷하게 하면 되잖아 와요 나 여부 자 자 자 이거 저기 나이네 아 이거 안 느끼니까 이거 안 느끼는 느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서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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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동료가 어떤 거 있죠?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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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동료, 동료, 동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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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동료, 동료, 동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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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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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이 오형만 기억해. 제가 찍어주는게 안되죠? 내가 이제 중국 알아듣어. 사과나무에 사과나무에 달렸는데 엄청 달콤한 듯이에요. 빙고수.. 나도 오에다 빙고 오에다.. 제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빙고수 캣고 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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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 왜 낫더라? 나 얼굴 심하게 쳐지구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미관씨! 보니야 공감하네요? 앞에서 너무 어려워. 아وں 크끼안 그깨안 러 often ok 그깨안 그깨안 러 그리고 마지막 아껴 아껴 러 이즈 부취 아가 pull 이즈 부취 이즈 부취 아 OK OK 이따가 아껴 러 그깨안 그깨안 러 이즈 부취 아 OK OK 이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저 늦때를 무서워해요 1분정후 초장 저는 1분정후 초장 다음에 준이랑 같이 오면 해볼게요 4분정후 초장 좋고 안 좋아 질문을 뽑았는데 여기 담았는데 같이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할까요? 질문이잖아 네 제가 초록색을 뽑아서 제가 초록색을 뽑아서 제가 초록색을 뽑아서 저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초록색을 뽑아서 안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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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어떤 가사인가요? 고르나이라는 가사인가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가사인가요? 저에게 힘을 많이 주는 노래입니다. 저는 숨겨진 숨겨진 우리의 슬픔마저 사랑하자 말씀해주세요 숨겨진 우리의 슬픔마저 사랑하자 저는憋한 마음과 마음이 사랑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죠? 그 자신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아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자에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사랑하시는 분들도 싶어요. 네요. 잘했습니다. 네 네 제 사진은 잘 나왔어요. 혹시 촬영 에피소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혹시 촬영 에피소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거는 이 사진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예요. 해변가에서 찍은 건데 이때 머리가 찔러서 뒤로 넘기다가 이렇게 멋진 컷이 나왔어요. 머리가 길면 눈을 찌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멋진 컷이 나오는 장점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무 길러서 잘랐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봐. 그 팬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가장 좋아하는 인생은 무엇인가요? 제 좋아하는 찐은 뭔가요? 저요? 저는. 뭐요? 체리요. 체리요? 네 체리. 체리. 아 체리. 잉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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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탈입니다. 최상철 체리. 뭐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팬분들이 많이 불러주죠. 벤스메싱이라는 점. 체리. 다. 쥬쥬. 어 맞아요 쥬쥬. 돼지. 근데 제가 돼지. 야 나간 싸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배태. 아니 이게 돼지가 아니라 꿀꿀이. 꿀꿀이. 나오셔서 쥬쥬. 내가 보기에 호시 때문이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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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차라고. 그래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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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차라고. 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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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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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하이파이브 문제 줄 거야. 그 문제야. 잠시만요. 제가 직접 두셔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천천오빠이. 천천오빠이. 퇴채. 이케. 한국어. 린시. 맛있는 한국 간식을 중국 팬분들에게 추천해주세요. 맛있는 한국 간식. 근데 한국에 있는 과자도 다 있던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민정. 비슷하게 있어. 그러니까. 무슨 간식을 추천해주세요. 좀 좋아하는. 한국의 린시. 중국어. 제. 제. 사실 제가 불거지를 잘 안 해가지고. 사실. 제가 불거지를 잘 안 해가지고. 라고 하기는 너무 많이 먹었네요. 지금. 밥이니까. 간식. 저는 간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린시. 보면. 어. 그걸 느껴보시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요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중국 요리를 드셔보셔도. 뭔가. 차이점이나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미국 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좀 다르게 느껴지듯이. 그걸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ㅋㅋㅋㅋ 특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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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중국 음식을 먹기 위해. 미국에서. 중국맘들. 보통 한국에서. 중국 음식의 차이점이나. 중국에서. 제가 과자를 평소에 잘 안 먹어봐서 아 뭐예요 그러면? 아 먹어보라고요? 다음 문제 그냥 맛있어 다음 거 하고 있을까요 저희? 그럼 다음 문제 오 고등학교 대학 진학 시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 분은 친구들한테 응원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영호에 응원을 받으면 다들 시험을 잘 볼거 같아요 반가워ossip 수능은 계속 오고 있어요. 긴장하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격을 걷어서 항상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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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왜 웃어? 왜 웃어? 잘 못했고 했어. 잘못했어. 잘 못했고 했어? 맛있어. 하우치.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와서 놀랐어요. 음 이거 형 나 어릴 때 반찬으로 밥이랑도 먹을 수 있어 나 이거 제가 야쿠시 형 올 때 이 소스에 굉장히 좋아 소스라고 하긴 뭐 소스라고 하긴 뭐 되게 좋아하는데 이 향이 되게 많이 나요 음 그래서 맛있어 그리고 민호우 딸 소스에서 저녁때해서 저녁때 같이 먹었고 또 저녁때부터 먹었잖아 이렇게 좋아서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또 이런 향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 오케이, 몰래서 이런 생각들도 많이 보면요 아, 지금까지 안 Elaine怕 아, 학교는 흡수 années 안아 sign리몬다 아니, 안아sed 근데 여기가 너무... 아! 이 장면이에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너무 더워생겼어요. 아니 이제 자동차 뜨거운 열기가 다대차 있고 이렇게 손만 내밀어도 손만 시원해요. 그냥 손을 씻고, 손은 굉장히 양파라. 무서워진 않았어요. 근데 더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무서워. 근데 너무 뜨거워.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마지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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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캐럿분들이 굉장히 이걸 좋아하시나봐요. 중국粉스도 너무 좋아해요. 중국에서 유명하고 있는 주전 멘트 해주세요. 투위친화. 저희가 인터뷰했던 것도 주전 멘트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었거든요. 중국에서 유명하고 있는 주전 멘트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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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 오늘 운동하고 찔리도 먹었는데 그래도 너에 대해서는 계속 싱풍하고 있어 이러듯입니다 음흠, 저게 좀 리제풀렬지종 똥, 윈똥, 곧똥, 신똥 좋아, 지가보아 오케이, 아 근데 이 말은 진짜 정말 신기해요 이거 얘기하자 말하면 더 이상할까요? 물론 이 말은 맞아 근데... 오케이 자, 이제 가 다음 뭐죠? 마지막 왜? 놀라면 어떤 반응이예요? 이 샤도우는 어떤 반응이예요? 저는 공평화 볼 때 눈을 다 가만히 쳐봐요 저는 공평화 볼 때 눈을 다 가만히 쳐봐요 다 보지 않아요 최근에 본 재밌는 영화는 최근에 영화를 못봐가지고 없어요 최근에 본 재밌는 영화는 최근에 못봤어요 컴백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못봤습니다 최근에 돌아가고 싶어서 못봤어요 자, 끝났나요? 응,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거 해야 돼요 몇 장 찍었는지요? 우리 사진 몇 장 찍었지? 아, 몇 장 찍었지? 아, 몇 장 찍었지? 너 사진은 많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몇 장 찍었지? 아, 네 몇 장 찍었지 몇 장 찍었지? 몇 장 찍었죠? 다 찍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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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달라요? 恭喜. 恭喜. 잘 부탁드립니다. 아카린. 808. 808. 아카린. 아카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는 잘했어. 아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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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恭喜. 아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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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철이 여자친구 여자친구 공식 나는 정말 귀여운 꿀꿀이야 나는 정말 귀여운 꿀꿀이야 공식 최승철 배 레이마 WW 공식 최승철 최승철 주 주 주 공식 AEOI 공식 XZZ 0808 0808 0808 恭喜 나는 귀여운 주주 恭喜 승철 승철 상하 승철 동생 Nana 승철 승철 상하 姐姐 아이니 恭喜 공식 나 발을 좀 늘어가고 나 저 노래 진짜 못 듣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제가 말했을 때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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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차리 카카 恭喜 한 congratulations γ dag 한글 쌀 한글 쌀 97 97 다음 뭐唯? 어.. 한글 쌀 5개짜렐단 6개짜렐단 8개짜렐단 8개짜렐단 4개짜렐단 공시파사 공시파사 빠빠주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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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주시깐 카카주시깐 저희가 1등 하시는 분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도 있는데요 카드 있죠 저는 저번에 썼었거든요 일단 언제 주실거에요? 에이씨 무엇일까요? 제 카드를 주시면 그리고 카펜 어떤거 써야돼? 이름은 조금 더 쓰고 이름은 조금 더 쓰고 일단 축복을 축복을 당하는 사랑과 나의 마음과 별걸 축복을 당하다가 축복을 당하는 축복을 당하는 어떤거 써요? 도로는 안녕 이거 제14일이야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제14일이야 나도 제14일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신 거예요 뭐였지? 천천히 해 원래는 이게 더 발음이 쉽죠 근데 귀엽게 말해야 돼서 한번 해주세요 따라하게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지 가깽 가깽 제가 말피지 제가 말피지 제가 말피지 제가 말피지 제가 말피지 좋아하면 할 수 있지 왜요? 왜요? 저도 좋아요 발음이 되게 귀엽다 발음이 너무 귀여워요 어린아이처럼 따라하는 말 뭐라고 생각하는 말 주민 주민 아니야 이거? 제가 특별히 원로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원로 같이 했으니까 다있나요? 오케이 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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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는 사람님에게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원우랑 할 때랑 또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오늘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원우랑 할 때랑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자주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기회 봐주신 많은 캐럿분들과 많은 분들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캐럿분들과 한번 볼까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즐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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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잼 잼 음... 다음 시간에 제가 도래 드릴게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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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음... 오늘...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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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대결이... 3월 14일... 7월 2일... 한국 시간 9일... 중국 시간 6일... 지금 시작! 네 다음에는 디에이 씨와 원우 씨가 이제 저랑 파트너였던... 디에이 씨와 원우 씨가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디에이 씨와 원우 씨와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그리고... 한유 씨 큰 년과 같이 오늘 게임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동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너무 어린 시절은 아니에요 6년 전 친구랑 같이 즐겁게 게임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덜찌 덜찌 점점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얘기 안하고 일부러 안 본 걸로 하고 다음에 디에이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7월 14일... 93일... 7월 14일... 다음 방송은 7월 14일입니다 오케이 네 그 디에이 씨와 원우 씨가 찾아뵐 예정입니다 디에이과 원우가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아니요 어떤 재미가 있을지 저도 꼭... 본 방송 사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 뭐지? 제가 인터넷을 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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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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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